이거 안 깎아 놨는데 피규어들 있네? 깎아 난 건가? 아 반 깎아 놨네? 뭐야 깎아기들 엄청 많네? 샤오미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크레인이 생겼어 크레인! 오! 저거 피규어네? CR 아 이거 물 닦아야 되네 그 혹시 그거 있어? 휴지 같은 거? 휴지? 물 닦을 만한 거 저기 한번 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는 처음 오는데 여기가 예전에 제가 골대 그 공원입니다 골대 공원 할방통행이야 절로 나가자 저기 막힌 길이 내려내야 돼 이거는 뭐 청소까지 해주는 어? 착한 BJ 아니겠습니까? 또 있어? 응 지금 뭐야 들어가려고 싶은데 너 많이 저기 막힌거야 주차야되는 거 아니야? 너 방송 보고 오신분 아니야? 천너만 해볼까? 추작인지 천너만 해보겠습니다 샤오미 버트리 샤오미 버트리 어 이거 괜찮다 뭐? 확대 겸인가 봐 핸드폰 크게 화면 보는 거 같아 저거 조그맣잖아 주차야되면 아 저거 밀면 될 거 같은데 저거는 자 자 잠깐만 이거 끝나면 잠깐 우와 속도 이거 뭐고 와 잡히데 오진답 잡히려나? 뭐고 아니 장난 고두리 치니까 잡히지도 않네 총만 잡을까? 꼬무줄에 하나도 없는 게 되네 확대 겸 이런 건 처음 봐 근데 옆에 잘 봐봐 밀리겠어? 이거 걸려있네 이곳을 밀어주세요 그래 저거만 미는 건 되는 거야 볼래 꼬숫가 5천원 해볼게 근데 얘가 여기 턱의 가운데 걸릴 거 같아 이 가운데 잘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5천원 해볼게 이 가운데 선에 중계방에 4차원님께서 5천원으로 야 지금 근데 추천이 500개밖에 없기 때문에 2천명인데 500개밖에 없으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추천 700개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위에 거 하나도 안 깎였어 어? 위에 하나도 안 깎였다 안 깎인 거야 16LED 이런 거 안 깎인 거 아니야? 깎인 거지? 응 여기 총도 있네 제가 추천 700개되면 5천원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차에 까딱이 달아 이거 엄청 귀엽네 뭐? 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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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은데 싫다고?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? 응 S3용인데 응? 저 아이폰 아니야? 아이폰 되겠지? 안 달려나? 응? 몰라 S3용인데 필름은 아니고 확대기형 같은데 실력이 됐다 민경님 확인 감사합니다 일단 한 번 5천원만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이 푸시 부분을 밀어야 되거든요 윗부분 한 번 밀어보자 오! 힘이 뭐여? 봉이 안 가는 건가? 여기 본드를 발라놔서 잘 있는 거지 icks 온도구야 아 그럼 잘 밀리는 줄 알고 시 오! 오! 자! 자 3분만에 뽑을 수 있을 건가요 이제 푸시 부분을 밀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데 좀 많이 갔다 이번에 뽑았어야 된다 아쉽네 아 아깝다 그래 이 끝에가 이번엔 뽑을 수 있다 상품을 밀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거는 상품입니까? 어 오른쪽 끝에 확신해? 어 자 도꼬 누나의 조언대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맞습니까? 어 걸렸다 아! 쳐날렸잖아 누나 아 아씨 푸시 채비를 했는데 왜 지금 이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 자 이번에 왔다 왔다 이거 여기 걸렸다니까 상품을 밀어야 돼 여기 가운데 밀어야 돼 마지막인데? 상품 가운데 여기 밑에 확실해? 위에나 밑에 위에 위에 상품 가운데 위에 될 것 같아 이번엔 확실해? 어 너 방송을 본 경우를 따라 상품 위에 중간 경우를 아 밑에 오오 나 천원짜리 있어 잠깐만 빨리 천원만 줘 아 지금 뭔가요 걸려있습니다 오천원인데요 이거 얼마짜리인가요 빡칩니다 얘가 한 번 천원짜리 주고 알쓰 나 천원만 줘 그냥 살 MOS 뜨거워 나 폰거 봐야 돼 차비도 그럼 내가 기단하고 있을께 차 빼고 가 다른거 하고 있을께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찍힌 수 있는데 아씨 피규어 뽑고싶은데? 피규어 될 것 같은데? 어차피 여기 이왕 이렇게 온거 내가 봤을때 이 기계가 근데 옛날에 내 기억에 이거 그 봉이 끝까지 안짤렸던 걸로 기억나거든 저거 만원에 피규어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추천이 766이니까 850 100개만 딱 받고 100개만 딱 받고 만원으로 피규어가 지금 아크릴 반만 깎여있거든 아크릴 다 깎여있으면 안할래는데 반 깎여있어가지고 유리 잘 타면 뽑을 수가 있겠는데 옛날에 여기 끝에서 주작 걸렸었던 적이 있어 허니포테치 뽑을때 옛날에 6개월 전에 자 뽑는거 봐야지 안그러니까 다 수록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 자 그럼 만원 간다이 야 왜 5000원짜리 있는데 아니야 나 지금 피규어 할거야 자 가면 도꼬 누나꺼 먼저 세기타 갤럭시 S3 확대경 해장 제리구요 자 확대경 오집니다 해봐야지 이거 좀 있다가 해보자 자 그리고 이게 주작객이 아닌것 같애 아니야 이게 옛날 주작이였어 자 자 원피스 갑니다 어우 시우 왜 이렇게 안 밀리냐 이거? 너무 빡빡해졌거든요 왜 이렇게 쉽게 안 밀리냐? 자 위에 한번 밀려보겠습니다 유리가! 아 유리가 왜 나오나요? 아 이거 많았는데 이거 두개 뽑을래 했는데 이거 못 뽑나요? 빡치나요? 자 위에 다시 갑니다 한번 더 도전 지렸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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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일단 돌려놨기 때문에 정말 이름 뭐더라 마르콘인가? 독권은 만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한번 더 밀고 박스를 좀 밀어가지고 뒤로 싹 보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한번 싹 돌리고 옆 박스 딱 밀면 각 나올 것 같은데 저 고무를 뺏겨가지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딱 일단은 아 그래 한번 맞춰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보고 자 이런 박스샷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일명 박스샷이라는데 자 여기서 잘되면 오집니다 마르코 갑니까 왼쪽 끝을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 지립니까 아 근데 봉이 끝까지 갈 것 같아 끝에 딱 걸렸다 아 아 자 이거는 이걸 밀면 옆에 걸 밀면 그러겠다 직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지립니다 자 이거 갑니다 아 마르코 개쎄입니까 흰수염 아들이던데 보니까 아 밀리겠구나 아이고 아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를 또 이거 갱플랭크를 밀면 지이 또 꼽힌다고 이게 다 다 또 기술 아니겠습니까 자 갱플랭크 딱 밀어가지고 마르코 바로 1타 2피강 나옵니다 가나요 지립니까 어 아니 아니 아직 안 했어 왜냐면 이제 딱 지금 돌려놨잖아 이제 박스 밀면 바로 빠지거든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같이 쳐서 1타 2피강에 좀 빗겨나가버리네 아쉽다 그래도 뭐 두개 다 뽑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세운 밖에 안 남았다 자 갱플랭크부터 먼저 뽑고 갱플랭크 갱플랭크 아 뭐 끼었노데 아 약간 올라갔다 아 두개 다 뽑아야 되는데 많으네 일단 상단부분 좀 치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밑에는 밀렸는데 위에가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요 자 상단부분을 오 아니 지금 뭐가 상품물을 밀어야겠다 이제 묶여있는 아크릴이네 아이씨 그냥 왜 마르코에 응 마르코 이거 바로 아크릴 위에 공략합니다 고수용 같네 고수용 고수용 찢었다 아크릴 탔다 오졌습니다 어 이 부위 끝까지 안갑니다 우와 이거 누나가 준거 그 천원짜리를 뽑자 한 천원으로 되겠어? 오천원짜리 아니아니야 요거 천원 요거 천이천에 뽑을 수 있어 확실해 오천원은 더 아깝습니다 자 갱플랭크는 위에 그게 빠졌거든 지금 갱플랭크는 아크릴이 그게 빠졌기 때문에 박스멈이 나올 것 같고 요것도 지금 밑에 지금 간당간당 걸려있기 때문에 한방에 못해 운종 1타입이 1,000원에 유튜브광 나올수도 있습니다 피규어 두개를 유튜브광으로도 뽑으면 또 오지거든요 자 1,000원만 가보겠습니다 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만 위를 누릴까? 밑을 밑을 위로는 없겠지? 자 갑니다 자 여기서 아 사은품만 빌리고 아크릴 안 빌렸어 아 아 이게 뭔가요 이거 아 아 아 5,000원 넣어야 된다고 그랬지? 내가 보니까 만원 가기야 5,000원 갖고도 안돼 잘 생각해 1,000원을 버리느냐 그냥 만원을 넣고 파느냐 아 이게 약간 윗봉이 같아서 밑에는 치면 안될 것 같거든 이거 박스 샀어서는 안 먹히기 때문에 제일 아깝다 윗봉을 한번 노려보자 아 이게 아니라니까 1,000원에 1,000원에 한 개씩 꼽아냔다 5,000원 나면 나머지들은 기회가 날리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아크릴 잘 타면 뽑힙니다 자 상단 아크릴 으 patri 봐봐 이제 만원이냐 오천원이냐 만원이냐 오천원이냐 오천 넣을까? 아 누나 넣어줄라고? 편풍 아 누나 또 넣어준다는데 뭐 저거 뽑고 가야지 저거 뽑고 가야지 추천 받고 갈랬는데 아 그래 이미 빨리 자 육회 올라왔거든요 딱 깔끔하게 뽑고 갑시다 이거 아크릴 맞추면 상단 맞추면 무조건 뽑습니다 근데 육회 타기가 쉽지는 않거든 육회 마루코부터 뽑고 갈까? 알았어 둘 다 걸릴 수 있게 약간 빡치니까 마루코부터 뽑고 갱플랭크 뽑자 자 상단 타야됩니다 아니 이거 비가 오가지고 미끄러진거야? 비가 와서? 손이 좀 약간 잘 안되네요 아이 큰일났는데 아 이거 자꾸 유리가 맞는데요 유리.. 이거 지금 유리 못하면 못 뽑기 때문에 지렸다! 맞다! 이거 아닙니까! 퐁! 자 마루코 오졌습니다 이게 좋은거야? 이게 좋은거야? 근데 왜이렇게 가벼워? 원래 필요는 가벼워 근데 비싸지 자 이번에 갱플랭크 자 갱플랭크도 통치 않나? 자 갱플랭크도 아 아깝습니다 0.1mm 비가 와서 미끄러졌나 봐 0.1mm 한 2번 길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한 번만 더 가면 끝입니다 어차피 지게 치셨습니다 그렇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갱플랭크 오집니다 한 번 남았으니까 이런거? 응? 한 번에 안 밀려 저런거? 한 방에 꼬맣는거 뭐였을까? 그러니까 LED 라이트 어차피 지금 이런것들은 한 방에 안 밀리기 때문에 LED 라이트 한번 꺼쳐내보자 LED 라이트 상단봉 맞추면 근데 기계 위에까지 안 가는거 아니야? 아 아깝다 저거 맘에 들긴 한데 저거? 썩었어 썩었어? 셀카 찍을때 조명하는거 아니야? 아 그렇네 그거 나야 그거야 셀카 뽑을 찍을때 혹시 뽑고 갈거라면? 아니 누가 셀카 안찍잖아 어차피 니가 어떻게 알아 사진을 찍는지 안찍는지 자 갱풀과 마르코 얼마 들었죠? 나 만원 넣고 내가 7천원 줬잖아 2만원 썼네? 거의 그럼 손해야? 이득 아니냐? 아니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이득을 봐야지 우리는 아 내가 본점 본점 너 근데 이것도 썼잖아 너 천원밖에 안했어 아 이건 천원이야 와 저거 티는 온건 줄 알았어 유리이구나 유리 너무 깨끗해서 저거 누나 잘해봐 나도 해보고싶다 어? 해봐 아니야 내가 할만한건 이런거 밖에 있어 그래 까따기 뽑아 까따기 까따기 싫은데 아니면 좀 할비 해주고 와 아주 신수영 할비 오지는데 근데 이게 너무 틈이 없어 막 뚜껑을 접어서 여기서 아저씨가 너나서 이런건 안 밀려 내가 이런건 많이 해봤거든 응 박사람이 한개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만 있는게 아니니까 딴 데부터 갑시다 이래